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청직이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총 20개의 위원장 위원회로 조직이 되어졌고 전체 청직의 재직은 552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2년은 본당 헌당 응답을 체험한 그런 놀라운 한해였고 2023년 새해는 237 성격 5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현장 변화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직으로 선정된 분들의 영적 각오와 결단은 이전의 생각과는 직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응답의 크기. 이것을 위해서 지난주간 위원장단과 부목사님들과 함께 원리스 워크스탑을 그렇게 제주도에서 자비랑으로 진행했습니다. 2023년 새롭게 기획한 스타트만 운동과 237 나라 망대를 세우는 스타트 237 성교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검은행 메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은 내 것이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런 영적 자세. 스타트만 운동은 내 것이다. 한번 가져 봅시다. 스타트만 운동은 내 것이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야망. 제가 실제로 부산 수용로 교회 청년의 회장도 하고 안수입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재정부장도 하고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제가 언제나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 떨어지는 미션이 딱 떨어지면 그것은 내 거다 저거.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저건 내 거다.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헌신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응답이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 위원장부터 먼저 영적 자세를 다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사명일조 영적 시스템 강단에 떨어지면 내가 시스템을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마음만 가지면 구성을 하나하나 해 주신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마음.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단을 모여서 한 60여 명이 그렇게 교육자들 같이 모였는데 팀을 짜서 그렇게 다들 장기 자랑하는데 장기 자랑하는 내용 전체가 다 스타트만 3일조였어요. 그 핵심이 그런데 보니까 여자 팀들이 여자들만 모여서 한 10명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중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팀을 구성했다 보니까 하나씩 발표를 하는 데 중에서 제일 낙이 남아요. 스타트만 3일조 3일조 하는데 이야 방경 넘치더라고 스타트만 3일조 하자고 그렇게 모습이 정말 열정이 완전히 살아났구나. 오늘 우리 청재기들 일명 받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아시될 건 내게 맡겨주신 직분 2023년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직분을 내서 올인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본 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평신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운동 전도운동 허신운동을 막 일으키는 주역이 됐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만 죽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직분에 막 그 동안에 물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뭐 문제 뭐 투성이지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제끼 놓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올인했더니 싹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구나. 직분은 축복의 통로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거룩한 야망 가지고 올해 하면 내가 직분을 통해서 처음 해보자. 그럼 어떤 맘 들겠어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요. 기뻄이 가득 차게 돼요. 기뻄. 사단은요. 기쁨 뺏어갑니다. 늘 슬프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감사 뺏어갑니다. 불평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건 짓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올 것이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 보너스 나올 것이다. 사업하는 분이 말이지 어렵게 어렵게 일을 했는데 거기서 안 준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기분 엄청 좋지요. 그렇죠.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계약 체결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 체결을 1년 동안 맡긴 직분. 잘하면 또 내년에 잘하면 또 내년에 직분을 계속 주신다고. 저는 이상해요. 총연 때부터 직분을 받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직분을 맞추세요. 지금까지 4가지 직분 많은 목사 아무도 없어. 방송국 대표, 알료 총장, 신무사, 이사장 붙으세요. 너무 많아가 다 자르고 조금만 넣은 게 그 정도요. 왜냐 직분의 맛을 알아 놓으니까 직분을 맞으면 하나님의 맛 직분에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요. 이거를 신앙생활은요. 제자들부터 시작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처음 했다니까요.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처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책이라 하늘에 실용한 축복이 내게 부어지는 통로다.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2023년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모든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빌리뽀스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봤던 에베소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빌리뽀스 골로세스 빌레몬스 이 전부 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제수로 있으면서 선 편지예요. 옥중서신은 각 서신마다 특별한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해블리 브레싱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처음 해라. 나 구원받았다. 나 영생 얻었다. 나는 죽음이 없다. 나 영원한 누체를 떠나면 내 영혼 영혼이 천국으로 이런 감격을 늘 가지고 살아라. 골로세스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 골로세스예요. 그리고 빌레몬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께서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빌레몬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기쁨의 삶인 것과 함께 성도들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스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4장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유행을 이제 하면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은 2차 전도 유행을 실제적으로 시작하면서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죠. 터키 소아시아 지방 터키 가보면 바울이 사회 같은 사회에 큰 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초대기의 토구레스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데 제가 예루살렘 강선호회에서 목사들하고 소아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소아시아 터키가 바로 유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갔는데 거기 기도하네. 그날 밤에 자기 생각과 교회가나 전혀 다르게 유럽인 마게도니아를 그렇게 향하여 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도착을 했는데 그 첫 승이 뭐냐 바로 이 빌레몬스였어요.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도자들하고 며칠 데리고 우리 성령이 가라 해서 왔는데 어디로 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처를 찾는데 기도처를 찾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빨래를 음물가에서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쪼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충격을 받았어. 그게 루디아예요. 루디아라는 달리 자투장사 루디아 루디아 산업인이죠. 여성 산업인 여성 산업인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바울에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고 시작한 것이 빌리뽀 교회예요. 특히 바울이 이 빌리뽀스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충만히 나는 체험하고 있다. 이 감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뽀스에는 이런 기쁨을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빌리뽀스를 기쁨의 서신이라 희락의 복음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있어요.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 사도 바울은 빌리뽀스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을 절대 뺏기지 않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자성을 분명히 해라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슬프고 이갈리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심길라고 전부 환경적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전부 그런 건데 바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 이 기쁨 이 기쁨을 뺏기지 않았다. 무슨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 구원의 감격 자 이번 주일부터 시작된 빌리뽀 강의를 통해서 여운계의 모든 성도들은 특히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지기들 복음이 주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행복 참 감사 실제로 누리면서 스타트만의 운동과 스타트 2단체를 주역으로 다 서는 증거의 길을 재물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기쁨입니다. 1, 2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무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거시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라 사도 바울이 바울에 선 서진서를 보면 항상 이렇게 인사로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한 인사 칠해성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하는 서진서를 보면요. 이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인사예요.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두 단어가 아닌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거시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단어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예수 거시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이 절대 은혜가 이만자의 삶 속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관계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평강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늘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평안하다 소리 못합니다. 죽어도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선물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평강 이거는 여러분이 평정 점검하시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아 내가 사단에 당했구나. 사단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사단이 원수가 어디 있느냐? 너 집안에 있다 그래. 집안에. 아시겠어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가족 친척이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 이 사단 심부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다 빼버려요. 다른 사람이 무슨 그런 극한 말을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시험 들었느냐? 제일 친했던 친구 통해서 배신당할 때 그래서 시험 들거든요. 언제나 가까운 사람 통해서 아니 아담이 누구에게 당했어요? 하와가 누구에게 당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까운 짠 친한 언제나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기 때문에 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 사단이 지금 우리 남편 속에 우리 아내 속에 우리 자식 속에 우리 부모 속에 역사에서 나를 흔들구나 절대로 내가 은혜와 평감을 빼앗기지 않어야지 은혜와 평감을 점검을 빨리 해보란 말이에요. 바울은 감흥에 갇혀있지만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상관없어요. 사람 상관없어요. 이걸 24, 25 영혼의 응답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빌리포 교회 성도들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보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뻄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뻄에 강구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바울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소원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내게 무슨 유효을 줘서 내게 용돈을 줘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도한다. 오늘 직군을 받은 정직이들 이중심 가지고 있을 중요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참여의식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친해서 저 사람 가까워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참여한다. 영적의식. 아멘? 영적의식. 그리고 직군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이사시 함께하는 기쁨 이 응답받는 사람들 직군을 감당하면서 불평하고 전혀 무효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사함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내가 어떻게 이래서 감격하면서 저는 그렇게 직군을 받았다니까요. 뭐든지 어떻게 내가 이 직군을 받아서 감격 감수했지 단 한 분도 지루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개척 30원 매일매일이 새롭다니까. 저 지루한 모습을 아세요? 정은정 목사의 지루한 모습을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요. 내가 무슨 그걸 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주는 선물이라고. 늘 새로운 것 늘 새로운 것 매주가 새롭고 매일이 새롭고 날로 새롭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요. 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지루해요.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생명 없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 있으니까 생명은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새롭다. 어제까지 막 뭐 어때 작업하다가 지참하고 막 뭔지 막 엉망이 싸워싹 새것이 되었다. 여자들이 집에서 못 알아본대요. 화장 다 지어버리고 머리 다 풀어버리면 못 알아봐. 누군지도 모른대요. 어떤 사람 방문했는데 안 계세요? 몰라 못 알아보고 본인 보고 안 계시냐고 뜨던데요. 날로 새롭다. 영적으로 화장을 샥 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영적 화장 안 하고 지어버리면 엉망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예쁜 화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요? 24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24 본문에 참여하다라는 단어 헬라모를 코이논니아 합니다. 코이논니아가 뭐냐? 교제하다 동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회에 동력하기 때문에 자기 사회에 동력하니까 기쁘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내하고 동력하니까 난 너무 기쁘다. 제가 지난주에 서귀를 통해서 동력이 뭐요? 엉랍의 플랫폼이다. 그랬습니다. 동력이 엉랍의 플랫폼이다. 이걸 강조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기쁨은 바로 동력할 때 온다고 강조했어요. 동력 같이 할 때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나 더불어 함께 위드 플랫폼이다. 함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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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오픈 안 하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오픈 안 하니까 다라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척하니까 사람들이 안 붙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오픈하고 내 모습 이대로 보여주고 그것이 뭐 더럽습니까? 뭐 그런 무엇이 다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더 친근감 있고 더 인간비가 넘치고 그게 더 사회에 가는데 더 힘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당연히 친구 어디라 그러면요. 친구도 하고 싶으면 내 허점을 말하면 친구 10명 10번 말하면 친구 10명 내 자랑 10번 하면 친구 아무도 없어요. 청년 대학 모든 우리 랩런터들 아멘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춰봤자지 뻔한 거 숨기면 뭐예요. 다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 폼 잡고 그러면 아 저거 뭐지 지단이 완벽한 척하면 아이고 골통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다 오픈합니다. 문화가 저 같은 경우는 경상도 문화라 경상도 사람들은 숨기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다 자기 모습을 10분이면 다 알아빠요. 10분이면 바쁜데 오래 갈 거 뭐 있어요. 만나자마자 다 알아빠지 낫지.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러면 자주 친할 수 있는데 이거 10년을 만나도 못 알아 모르겠어. 그럼 관계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으시기 바랍니다.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 사회하는데 신앙생하는데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원뉴스에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감당할 때 오늘 기뻄이었습니다. 이번 제주도 워크샵에 참석 의원장들 한결같이 한 마음이에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내가 보면 뭔가 안 맞는 친구 맞는 친구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싹 원뉴스였어요. 어색하게 쓰인 사람 한 명도 없어. 약간 뭔가 어울리지 않은 같은 어색한 모습 한 명도 없었다니까. 싹 원뉴스. 이게 우리 예원교회 전체 영적 부위로 흘러가야 되겠지요. 위원장단 흐름이 12월 남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위원장 임원들 우리 모든 각 기간 부서들 전부 다 함께 보금적으로 원뉴스되는 시간 빌길 바랍니다. 원뉴스 하라. 원뉴스. 본문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버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력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보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미라. 빌버교회 성도들은 보금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이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바울과 함께 쭉 같이 다시 말하면 보금을 변명했다가 뭐예요? 보금을 변명했다는 말은 보금을 변정했다는 얘기예요. 보금을 변정했다 보금을 변정했다 요즘 말하면 다락방을 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오해하고 바울이 이당 괴수였거든요. 괴수 바울은 예수님은 이당이고 바울은 괴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온갖 조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음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파이란 말이오 보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변정했다 하나님의 진리 보금을 거짓으로부터 변화하는 일에 빌리포교회의 성도들이 동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확정함이 사역에서도 함께 동력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갇혀있잖아요 빌리포교회의 성도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동력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해서 기도하고 바울에게 필요한 이 성교훈금을 그렇게 훈금을 거두어서 주었다. 내가 엄청 기뻐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보통 지도자가 말이요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버렸다. 그러면 메시지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엉망하든지 바울을 엉망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럴 수 있냐. 어떻게 한 사람 전도자로 감옥에 쳐넣을 수 있냐. 방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감옥 가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 안 보여주냐. 불평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빌리포교회의 성도 하나도 그런 삶이 없었어요. 바울을 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그렇게 후원하고 그러면서 감당한 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헌신 전도자 바울에게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어졌다. 지금 시대를 각자 도생 시대라고 합니다. 각자 도생 각기 살아남는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자체가 뭐여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자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 결말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 결말은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각자 도생의 반대말이 뭐예요 공존 동생 입니다 같이 살자 공존 동생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자 주의 일은요 공존 동생 이 되요 2023년 모든 천지기들은 이런 공존 동생의 영적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서 함께 주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회하고 함께 기도 이러한 성경적 동력자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기쁨입니다 구줄로 11지 봅니다 내가 내가 기도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 위해서 기뻄으로 그렇게 강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지식과 총명이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적 지식과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영적 시각 보금적 시각 가진 사랑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보금적 관점에서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사랑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응이거든요 영적 부응 모든 기관 부수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기면서 영적 하나님 많은 기입하는 지식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내는 총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풍성해진다 이어서 바울은요 빌렙교의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강구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비를 못해요 자기가 친하면 자기가 통하면 악한 것도 선하게 보여 자기가 미우면 선한 것도 악하게 보여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사 이런 거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밀하게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은약 기도 그런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조옵사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리스도 날까지 일심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극히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 살리는 것을 말하지요 생명 구원이지요 전도지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자목 하나하나를 보면요 얼마나 빌리버교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본문 철재를 보면 빌리버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이 있다 빌리버교의 성도들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어 당신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빌리버교의 성도들이 각인되어 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가 뭡니까 아직도 닭살 커플들에게 나오지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너희 있어 제가 옛날에 드라마 이거 보면 내 안에 너희 있어 이야 진짜 멋있는 표현이네 내 안에 너희 있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말이 원조예요 2000년 전에 했다니까 너희들 내 안에 있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이건 목사가 안되보면 잘 모릅니다 적어도 이 기관 기관의 교육자는요 이 마음 좀 알거예요 단회목사는 여러분요 너희가 내 마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요 내가 마스크를 해가지고 내가 삶이라기는 몰라도 대강은 알거든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그건 주님의 심장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요 그냥 생을 글고 세운 게 빌리법 교회잖아요 그 빌리법 한 사람 너희가 내 마음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걸요 내 자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로 줄이면 너희가 내 마음에서 이 수준 높은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 예수 거시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모한다 정말 예수 거시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슴을 품고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면 생각한다면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최고 사랑이거든 기도하는 게 최고 사랑이라면 저는 영원계 전성도들이 저와 관계가 이렇게 걸쭉날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서로가 의의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그래서 3인 1조 3인 1조 최소한도 3인 1조 그 3인 1조를 구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동력자이시가 되고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는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 때까지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말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 직분이 없는 분들 대부분 혼자요 혼자 교회 갔다가 혼자 집어 가버려요 교회 크니까 구식 안 잤다 그냥 하나님 왔다 갑니다 인사는 하고 교회 안 간다 가도 삐리하고 찝찝하니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수준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서로 120명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언제나 같이 더불어 위드 프린스프를 같이 하는 거지 절가입니까 혼자 돋았게 같이 같이 오늘 혼자 있는 분들 완전히 깨뿌리지 바랍니다 사단의 내 성적 내면적인 내성적인 성격 내 상처받은 성적 내 외톨이 성격 사단이 날 잡았구나 속았다 오늘부터 완전히 나는 원내소 될 거야 힘들면 전 담당 교육자 사다 가세요 사다 가면 돼요 그 영적 서로와 서로 의의 열매는 있는 삶이 일조라마 너무 소중합니다 의의 열매를 가닥해 맞는 이 맺는 기쁨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 플랫폼이 세워졌는데 거지 삶이 일조라 영적 플랫폼이 다 세워졌어 현재요 오늘 아침 7시까지 보고입니다 삼인일조 1158조 현재 들어온 게 1158조입니다 그 다음에 닌일조 67조입니다 그 다음에 혼자 30입니다 그러니까 토탈에서는 1257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번 아침 7시까지 연계 모두가 다 삼인일조 속에 들어와서 오늘 다 구성하세요 구성에서 다 올라옵니다 누가 누구 구성 구성 3일조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체험하시기를 주문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키 로빈슨 이라는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초 흑인 선수입니다 지금은 흑인 프로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1947년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브리클린 다저스 현 다저스 LA 다저스인데 이 구단주가 단장이 누구였냐면 브랜치 리키라고 했는데 브랜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 흑인 이 선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야 이 친구 이거 대단하네 그런데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한 명도 없는데 흑인이 들어갔던 난리가 나니까 할 수 없는데 마음을 결정했어요 제키 로빈슨의 저 실력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대비를 시킵니다 브랜치 단장이 제키 로빈슨을 대비시키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으라고 줍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책 주는데 그것이 예수 거시도의 생애예요 예수 거시도의 생애라는 책을 주면서 뭐라 했냐 너는 지금 이제부터 예수 거시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앞으로 너가 프로야구 선수가 탁 되면 흑인으로 최초기 때문에 모든 경기 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조롱하고 그냐말로 너를 욕하고 엄청난 모멸과 조사가 막 쏟아질 것이다 이때 너는 결코 그 욕설에 반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제키 로빈슨이 성격이 강하대요 굉장히 세고 엄청나게 성격이 강한 체질이라 말린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반응하지 마라 게임 뛸 때마다 계속 조롱할 것이다 미리 준비해라 싸우지 마라 명심해야 될 것은 모두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다 너가 어떻게 하나 따라서 지금 흑인 선수들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너에게 달렸어 그래서 제키 로빈슨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선수로 나갔는데 다섯 개 서면 온갖 조롱이 야유가 막 쏟아집니다 막 참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유로 흑인 선수들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를 비롯해서 모든 미식축구까지 싹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2023년 모든 청지기들이 이런 영적 자세를 가져라 영적 자세를 가져야 돼 모두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라는 이 말에 여러분 내 직분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영원계의 미래가 달려있다 영적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지 내가 직분을 올바로 감당할 때 내 자녀가 냄난 터들이 올바로 쓰게 된다 아버지 엄마의 복음의 열정 그걸 보면서 다 아들이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오늘 본문의 육제를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술질을 우리로 확신하느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향하시는 분이 성사미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흐름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면 됩니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한 번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은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영계 모든 청지기들은 강단과 24소통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완전 온 뉴스를 이루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 기뻄으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를 새해 직분 맡은 모든 직분자들 기뻄으로 감당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속에 평강과 기뻄이 넘치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주시는 직분이 날마다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축복에 도전이 되는 기한 직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지어볼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사서 예수께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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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